안녕하세요 프리케이드 2강 자 오늘은 돌출 두번째 시간입니다 자 일단 오늘 도면을 가지고 또 모델링을 해 볼 텐데요 자 일단 등각을 한번 보면 자 일단 양쪽으로 이렇게 내 모서리가 사각으로 이렇게 파져 있습니다 그 정면도 이렇게 파져 있죠 자 일단 그리는 방법은 자 먼저 사각형 박스를 먼저 하나 그릴 겁니다 60에 30에 30 이렇게 하나 만들고요 자 그 다음에 내 모서리에 또 사각형을 하나 그려서 여기 치수가 10 이라고 되어 있죠 10에 10 그래서 10에 10 이렇게 그리지 않고 10 보다 좀 크게 똑같이 4개를 그려서 이거를 이렇게 이제 사각형을 사각형이 잘 안 그려지네요 사각형을 그려서 이걸 밑으로 자르기를 해서 요 모양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면을 선택해서 마찬가지로 사각형을 그려서 사실 이제 사각형을 좀 더 크게 그리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르기를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오늘은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여러 번 이제 잘라야 됩니다 자르기 좀 스케치도 좀 하고요 그래서 연습을 하면서 진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세문서 하나 열어서 같이 한번 해 보죠 자 일단 여러분들 하면 첫번째 하면 나오죠 크리에이트 뉴 누르면 자 크리에이트 뉴 자 이렇게 이제 밑에 뉴 누를 때마다 이렇게 페이지가 나옵니다 자 이제 미리 한번 눌러 놨는데 또 한번 눌러서 하나가 더 생겼네요 자 이때 물론 X표를 누르면 없어집니다 자 그리고 워크벤치에 와서 파트 디자인 선택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스케치 크리에이트 스케치를 눌러야 되겠죠 자 이때 XY 플레인을 선택해서 평면이죠 평면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처음 저희가 이제 써볼 명령이 있는데 사각형 명령 중에서 센터점을 찍고 그리는 사각형이 있습니다 두번째 거죠 사각형 그리기에서 자 요걸 선택을 해서 자 원점을 먼저 클릭을 하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사각형이 만들어집니다 한쪽만 이렇게 움직이면 나머지 세 군데가 같은 비율로 이렇게 움직여 줍니다 자 비슷한 모양으로 되어 있을 때 클릭을 한번 하고요 자 일단 수평치수 자 선택을 해서 이 값이 얼마냐면 60이죠 60 자 그 다음에 수직치수 선택해서 이번에는 30 입니다 자 그럼 이제 ESC 눌러서 빠져나온 상태에서 치수 정리를 한번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녹색으로 완전 그린으로 완전 정의가 됐죠 자 이제 가운데 포인트를 먼저 찍고 그렸기 때문에 바로 완전 정의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돌출 패드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클로즈 한번 하고요 자 이제 솔리드 아이콘 중에서 제일 왼쪽 패드 자 이 값은 높이가 얼마였죠 30 자 됐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지금 이제 하나 만들었고요 평면을 선택해서 왼쪽 마우스 누르고요 자 다시 스케치 크리에이트 스케치 누르면 윗면이 아까 클릭했던 면이 작업평면이 됩니다 자 여기서 사각형 자 이번에는 첫 번째 사각형 자 첫 번째 사각형 선택해서 이렇게 이제 임의로 4개를 그려 보겠습니다 자 4개 그리구요 자 그 다음 여기서 수평 자 수평을 선택해서 중요치수가 여기서부터 여기입니다 얼마죠 그렇죠 20이죠 20 여기에 값은 자 도면을 잠깐 보면요 자 전체는 60인데 자 여기에 값은 지금 10입니다 그렇죠 자 여긴 10이죠 이 부분은 자 여기도 10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자 전체 여기에 여기에 보면 여기에도 20이니까 얼마죠 10입니다 10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0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20 그래서 지금 포인트는 여기를 잡았습니다 여기하고 원점 이렇게 마찬가지로 원 모서리 잡고요 원점 찍어서 20이라고 계속 넣어 줄 겁니다 자 그 다음 이 폭은 5입니다 그렇죠 여기 이제 10이라는 지수가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5 마찬가지로 5 이렇게 5 만들어서 10으로 이렇게 만들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자 일단 천천히 같이 한번 보죠 자 일단 천천히 같이 한번 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원점하고 모서리 여기에 값이 20이죠 자 다시 자 다시 원점하고 오른쪽 하단에 모서리 여기도 20입니다 마찬가지로 원점하고 옥지점 20 자 그 다음에 일단 esc 눌러서 정렬 정렬 한번 하고요 정렬 한번 하고요 자 20 20 자 그 다음에 원점에서 이 폭이 얼마죠 그렇죠 5죠 5 자 다시 수직 치수 선택해서요 원점에서 이 폭 5입니다 자 다시 원점에서 이 치수가 5죠 5고요 다시 원점에서 이 모서리 치수 5 다시 원점에서 여기 치수가 5죠 5입니다 자 일단 esc 눌러서 마찬가지로 치수 한번 정렬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일단 자 이 부분에 10 이라는게 만들어졌죠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 일단 자 일단 클로즈 한번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자르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포켓에 와서 자 포켓 솔리드에 보면 메뉴 중에 보면 자 이제 색깔이 노란색이 아닌게 있습니다 첫번째꺼 파란색이라 그럴까요 파란색 누르면 이렇게 자 지금 5만큼이네요 5가 아니고 관통해야 되겠죠 그래서 타입에 가서 요거를 스루올 자 전부 쭉 밑으로 관통이라는 얘기죠 자 그럼 요렇게 이제 완전히 뚫린 상태에서 모양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일단 요렇게 하면 지금 모양이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면을 선택해서 요 상태에서 다시 정면을 선택해서 스케치 스케치 자 마찬가지로 사각형 첫번째 사각형 선택해서 요렇게 하나 그리겠습니다 자 됐죠 자 그럼 일단 치수 한번 잠깐 볼까요 자 정면에서 선택을 해서 자 일단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까지가 얼마냐면 10입니다 10 그리고 위에 폭이 20이죠 그럼 원점에서 10 10 요렇게 그리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일단 요 폭이 지금 얼마냐면 일단 20입니다 20이구요 자 그때 원점에서 여기에 값이 10이죠 자 그러면 10 10 나눠졌네요 자 일단 esc 눌러서 치수 정렬을 먼저 하고 보겠습니다 자 노랗게 되어 있을 때 밑으로 당기면 되겠죠 자 그럼 20 하고 10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직 치수 선택해서 원점에서 여기까지 자 여기에 값이 10이죠 10 자 됐습니다 자 그럼 다 됐네요 자 이 상태에서 닫기 누르고요 자 마찬가지로 포켓 자 값이 마찬가지로 간통이죠 through all 해서 이렇게 자 그럼 모양이 비슷한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모양이 비슷한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모양이 완성이 됐죠 자 일단 오늘은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영상